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나라가 가라앉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도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1월 20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0%입니다. 정부는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집권 세력으로서는 1.8% 1.9% 이런 숫자보다도 2%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금을 들이부어서 만든 급조된 숫자입니다. 2019년도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경보음이 울리자마자 4분기 들었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을 계속 재촉해서 만일에 당신들이 불용예산을 남길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언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4분기에 재정을 완전히 들이부어가지고 2% 성장이라는 급조된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들이부어서 만든 급조된 숫자다. 첫 번째 질문은 2019년도 2% 성장률의 의미입니다. 재정주도 성장, 정부주도 성장, 세금주도 성장 압축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상은, 경제의 정상은 민간주도 성장, 시장주도 성장이 정상이다마는 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것은 재정주도 성장, 세금주도 성장, 정부주도 성장, 세금을 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린 겁니다. 따라서 문정부는 집권 초기에 자신들이 유행시켰던 소득주도 성장에 이어서 임금주도 성장에 이어서 지금은 그야말로 세금주도 성장이라는 기막힌 용어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세금을 들이부어서 떨어지는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럼 세금이 어디서 오냐야. 세수가 좀 넉넉할 때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빚을 내야 될 것이고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숫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재정지출로 정부가 어떻게 성장률을 끌어올렸는가. 2018년도에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7%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는 2.7% 성장 가운데 민간이 기여한 몫이 1.8% 더하기 그 다음에 정부가 기여한 몫이 0.9%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기여 몫이 3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전체 성장률 2%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급락합니다. 2018년도에 1.8%에서 0.5%로 그리고 정부 기여도가 급등합니다. 0.9%씩 1.5% 다시 정리하게 되면 2019년도에 성장률 2% 가운데서 민간이 기여한 몫은 0.5% 정부가 기여한 몫은 1.5%입니다. 정부 기여 몫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75%입니다. 2018년도에는 정부가 기여한 몫이 33%인데 2019년이 되면 75% 정부 기여 몫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떨어부어 가지고 성장률 가운데 75%를 떠받친 겁니다. 나머지 25%만 민간이 만들어낸 진짜 성장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4분기에 정부는 다급했기 때문에 돈을 집중적으로 풀었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1.2%까지 올라가는 깜짝 성장을 이루어 가지고 이 결과로 2%를 간신히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일이. 뭐든 조작을 하는 거죠. 여론도 조작하고 성장률도 조작하고 뭐든 선거가 있으면 그냥 돈도 때려 부어 가지고 다 돈 써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상이 없어요. 정상이. 아주 안타까운 것은 정상이 없다는 겁니다. 선학 개념도 없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도 없고 모든 게 뒤죽박죽인 겁니다. 4분기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정부 기여도가 1%나 됐습니다. 민간 기여도보다 5배 정도가 더 많았던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정주도 성장, 정부주도 성장, 세금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수치는 2009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외환위기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거둬들인 가장 최악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더욱더 억울한 것은 경제의 인플레이션 같은 것을 유발하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최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잠재 성장률이 지금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제 무리를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한 2.5% 이상 정도를 선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형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은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이 수치를 그냥 2%니까 자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실물경제 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지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공병호TV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나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종사신분이 남긴 의견을 참조해보면 실물경제는 거의 위기상태에 심하게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비교적 여유가 있을 때 세금이 제대로 거두어지고 있을 때는 재정주도 성장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상황이 다르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 수입은 매년 10% 정도로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전년 대비 국세 수입이 1%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2019년에 비해서 국세 수입이 1% 줄어듭니다. 저는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소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세 수입이 경기침체에 따라서 더 낮아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업 자체가 부진하니까 매출액과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서 세금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세금을 좀 더 정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소득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율은 2014년도에 72.9%에서 2019년도에는 91.6%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의 세무대학원에 원윤희 교수는 이런 주장을 펍니다. 과표 양성화가 효과를 거두면서 최근에 세수 학대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 그런데 세수가 정체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국세 행정이 고도화되면서 세원 학대 효과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더 이제 거두드릴 수 있는 세원을 포착해서 거두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한계에 도달했던 주장입니다. 아무튼 정부가 민간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정책 실패를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계획을 실행해 옮겨야 되는데 문정부는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시민사회단체들의 그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공고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지층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난 3년간 많은 부작용을 내왔던 그런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